바로 이런 분들이면 가능합니다. 모든 주부님들이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습관을 전달하는 한국야쿠르트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보시지 않겠습니까? 긍정적인 사고, 열정과 건강한 미소로 도전해보세요. 한국야쿠르트가 함께합니다. 대한민국 열정있는 주부 만여 명만 누릴 수 있는 프레시 매니저.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처음 일하시나요? 경력이 없으시나요?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드립니다. 열희만 가지고 지원해주시면 됩니다.